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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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에 빠진 고기 소금에 빠진 고기 소금에 빠진 고기 소금에 빠진 고기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집 밥 먹방 레츠고! 왕뚜껑 컵라면 계란후라이 스팸 김치 김 김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너너넛 음 청양사이다 청양사이다 청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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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omo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중독독독독독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셋 셋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이제 same 너나 둘 너나? 바삭바삭 바삭바삭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그냥 오늘 메뉴는 말이 필요없는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